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이 하겠습니다 저 동생가 한게 팽이 할건데요 이거 혹시 아나요? 잠깐만요 벨블레드판 벨블레드판은요 스팸파이파라는건데 그거 아시나요 일단 저 팽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팽이요 이 팽이요 제 동생은 이 독수리팽이요 근데 부셔야지 부셔야지 고장나가지고 아빠가 부셔지겠습니다 근데 불빛나는거 아세요? 이거 한번 있으시면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잠깐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요거 잠깐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꺼져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키면 돼요 키고 아무것도 안되죠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가 눌러질 거잖아요 여길 어 여기 이렇게 부딪히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